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이번 주제는 탄소 카본 산업 관련된 내용 인데요 이 내용은 향후 흑연 그래핀 배터리 응급제 탄소섬유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내용 이여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탄소에 관련돼서 알아보시면 원소 주기일포에서 14속 2주기 원소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고요 위치상 보시면 상단에 있는 아주 중요한 원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중에는 이산화탄소로 존재하고 암석에서는 탄산염 그리고 물속에서는 탄산이온으로 존재하는 주변에 평범하게 존재하는 원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소는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강암물질 다이아몬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구조가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연 그라파이트 구체로 되어 있는 c60 c70 그리고 그라파이트를 이렇게 둥글게 만든 카본 나노 튜브 구조가 있고요 흑연 그라파이트는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로 존재하고요 원소 구조로 보시면 육각형 구조가 층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층을 띄어낸 것이 그래핀 그래핀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나노 튜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라파이트 흑연 광산은 평평한 지대에 흑연이 이렇게 평지에 드러나 있는 파기만 하는 형태로도 존재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 크레인 삽 작체가 살아만한 이정도 크기의 복근을 이용할 정도로 대양의 큰 광산에서 쉽게 파내는 원소 물질입니다 석탄은 광산에서 캐서 공장을 통해서 분류 작업을 거치고 차적으로 카본 파이버 그 다음에 그래핀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철강에서 사용되는 전극공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카본 블랙으로 만들어서 타이어라든지 아스팔트까지 응용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연료 이렇게 응용되는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석탄 석유 고분자 화합물 같은 것을 반응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인조 흑연까지 가는 흐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석유 석탄 폴리머를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석탄 같은 것을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반응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고온에서 인조 흑연을 넣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물질들이 나옵니다 이 물질들이 중간에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가지 물질 그래핀 뭐 탄소 석유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응은 액상 반응 기체상태에 의한 반응 고체상태에 의한 반응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액상 반응을 했을 경우에 보통 소프트 카본으로 넘어가고요 고체상태 반응을 했을 때 하드 카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소프트 카본에서 액상 반응을 해서 로우 템퍼레처 보통 1000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1000도 정도를 거치게 되면 피치코크라는 것하고 카본 파이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하이 템퍼레처 3000도 정도 보시면 되고요 3000도 정도 열을 가면 인도 흑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을 하면 카본 블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치 카본 폴리머 카본 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 하드 카본으로 넘어간 것은 인조 흑연으로는 될 수 없다 라는 맥락을 알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치코크 카본 코크 카본 파이버 이런 원료가 인조 흑연으로 만들 수 있다 인조 흑연이라는 것은 최근에 2차전지 배터리의 응급할물질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강산에서 바로 채취할 수 있는 1000년 흑연이 있습니다 추가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석탄에서 코크스를 만드는 공정에서 콜타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석탄 같은 경우에는 코크스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역천탄을 많이 씁니다 역천탄이 효율이 높기 때문에 역천탄을 원료로 해서 코크스가 이제 철강에서 이제 원료로 사용되는 부분이죠 코크스를 만드는 공정이 기본 공정입니다 이게 철강산암하고 연계가 된 것 여기서 석탄에서 이제 역천탄을 만드는 상황에서 콜타르라는 액체 성분이 나옵니다 이 콜타르를 이용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피치코크 그 다음에 니들코크 그 다음에 카본파이버 세 가지가 추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타르를 중류하고 열 처리를 해서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석탄에서 코크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콜타르가 만들어지고 이 콜타르를 중류하고 열을 가하면 피치코크 하고 그 다음에 니들콕이 만들어진다 또한 부산물로서 최근에 각광받는 카본파이버도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석탄을 가지고 응용되는 부분에 대한 용어를 정리 드리면 코크스라는 것은 제철용, 주물용, 카바이드, 연료 제조용 등에 사용된다 코크스 상태로 만들면 노율효율이 높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을 녹이기 위한 열을 내는 연료로 이용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탄을 가지고 코크스를 만들 때 구산물로 석탄에 가스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용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탄에서 코크스를 하기 전에 중간에 나오는 콜타르 같은 경우에는 경유도 나오고 벤젠, 돌루엔, 아프탈렌 등의 화학제품이 원료가 되고요 도시가스라는 것은 석탄가스하고 천년가스를 합성해서 도시가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 무연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과거에 많이 쓴 연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정용으로 크게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추가로 석탄가스를 이용한 도시가스가 나왔기 때문에 가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해해 보시면 에카천약가스를 LNG라고 하고요 에카석유가스를 LPG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석탄가스를 이용한 것이 도시용 가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탄이 가스로도 사용된다는 것 석탄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해를 해 보시면 석탄의 종류는 중요한 게 무연탄 무연탄이라는 것은 일반 가정용에 사용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 역천탄 제철 코쿠스용 하고 도시가스용 이렇게 사용된다 아역천탄은 일반용 가스 발생 그 다음 갈탄은 일반용 이렇게 사용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연탄은 우리가 아는 연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천탄은 철강 쪽 코쿠스 정도의 도시가스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경제적으로는 역천탄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탄소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탄소개발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도 철강강국에 탄소 관련된 소재에 가장 발달된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에 간단한 모티브를 취해 본다면 소위 말하는 일본 제국 시대에 해군력이 가장 중요했고 해군력의 핵심이 바로 무연탄 수급에 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86년에 일본 내에 석탄 자원에 대해서 전국적인 조사를 했고 일본에서 발견된 석탄은 저질 역천탄으로 전소시 막대한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는 이제 해군한테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서 연기에서 적에게 발견되기 쉽다는 것 그 다음에 열 효율도 낮아서 이제 한대 동력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에는 이런 역천탄의 문제 때문에 코코스 형태로 만들어 쓰고 있는데요 1990년도에는 일본에서 이 코코스 기술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청일 전쟁하고 러일 전쟁에서는 영국에서 카디프 무연탄을 수입해서 이 부분을 해결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일본과 영국이 영국 사이가 문제가 없어서 석탄 수급이 원활했지만 그 당시 국제 관계에서는 언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향후 전쟁 운영을 위해서는 석탄 수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 관련된 여러가지 상황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조선에서 1985년도 부터 양질의 무연탄이 생산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일본도 알고 있었고요 1985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한국에 아직 큰 영향을 미치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자본을 활용하여 이제 평양의 석탄을 개발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도 이제 86년부터 이제 평양 간전을 눈속을 드리고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29년에 연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4년까지 일본 해군은 조선에 무연탄을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후로 일본과 조선이 합방될 때까지 1904년 이후부터는 이 무연탄을 개발을 시작하면서 일본 해군의 무연탄 부분에 대한 수급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1980년대부터 양질의 석탄 자원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결국 코쿠스 개발도 성공하고 지금까지도 소재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제국주의 시대의 전쟁을 통해서 석탄 자원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했고 지금까지도 이제 소재 산업 발달과 지금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소재 산업 그 개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찌비시라는 재벌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각종 그 석탄하고 오일 관련되어 있는 응용 산업에 미찌비시 케미칼이 일본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탄소 쪽에 미찌비시 케미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관련해서 카본 관련 산업으로는 도까이 카본 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미찌비시 케미칼에 대해서 보시면 미찌비시 케미칼 같은 경우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능화학제품 아크릴 리티릴 그 다음에 고분자 수지 고성능화학 탄소섬유 필름리 시트 그 다음에 탄소재료 그 다음에 배터리 디스플레이 재료 알루미나 석류 아크릴 석류 물처리 정수 관련 식물성장 시스템 IT까지 1차적으로 일본에서는 미찌비시 케미칼 이라는 회사가 운용제품에 대한 기별적인 r&d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군수물자를 대부분을 만들던 회사가 미찌비시 중공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찌비시 재벌이 케미칼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다음은 독가위 카본에 대해서 보시면 독가위 카본에서 만드는 그 중요한 부품이라는 것이 흑연 전극입니다 이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철강에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강공정에서 철 스크랩은 전기로에서 재활용된다 전극 흑연은 이러한 종류의 용광로에서 필수한 구성요소이다 약 1600도의 온도에서 스크랩을 녹일 수 있다 흑연 전극이란 무엇인가 철부는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고로법 전기 아크 방식은 전기 아크로에서 용해된 철 스크랩을 재활용한다 실제로 철을 녹이는 흑연 전극이다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이 철강에 사용되는 전극봉입니다 철강 스크랩을 녹이는 게 흑심은 이 전극봉이 있어야 됩니다 독가위 카본이 유명한 이유는 세계 최대의 전극인 직경이 80cm가 길이가 3m인 부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독가위 카본 이 회사가 흑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최근에는 음극할물질까지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음극할물질은 아까 보시면 미찌비시 케미칼에서 개발하고 실제 제조는 독가위 카본에서 제조하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카본 관련된 탄소섬유, 그래핀 등 이런 응용 분야에서도 카본 종합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극봉 제조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극봉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니들콕하고 피치입니다 아까 역청탄에서 코쿠스로 가기 전에 나오는 콜타르에서 니들콕이 나온다 라는 걸 설명드렸죠 그 니들콕이 결국 이제 전극봉을 만드는 원료다 전극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니들콕이 필요하다 이렇게 유송이 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석탄이 어떤 제품으로 응용이 되고 어떤 제품으로 응용된다는 이 개념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전극봉 제조 공정을 보시면 니들콕을 이용해서 간단히 두세하고 섞어 가지고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극봉의 형태에 맞는 포밍을 하고 나서 1차적으로 1000도로 탄화 베이킹을 합니다 그것이 일단 탄화 공정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연, 그라파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3000도가 필요하다 그라파이제이션 흑연화를 하기 위해서는 3000도에 열을 올리고요 열을 올리는 설비의 원리를 아치순 이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아치순 로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요 아치순 로를 통해서 삼순도를 올려 가지고 흑연화를 해서 흑연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를 깎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봉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탄화 공정하고 흑연화 공정은 나중에 응극재, 응극할물질을 만들 때에도 같이 쓰는 공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극봉을 실제 사용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광로에 스크랩을 넣고 자, 용광로에 스크랩을 넣고 달궈진 전극봉을 넣고 전기를 이용해서 지금 아크를 발생시켜 스크랩을 녹이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전극봉이 들어가고 있죠 용광로 안에 지금 아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철이 녹고 있죠 전극봉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안에 이제 그 철은 다 녹아서 액체 상태로 변했을 겁니다 이런 철강 산업에서 전극봉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부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탄소 관련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철강 산업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한국의 철강 산업의 대표적인 게 포스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기술 자본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와 신일본 제철과의 관계를 보시면 포스코는 이제 1928년에 설립이 됐고요 한일 기본조약과 더불어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고 야하타 제철 후지 제철 일본 3사의 기술을 도입하여 설립된 것이다 이 두 회사는 1970년대에 신일본 제철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를 보시면 이제 2009년도에 보시면 포스코와 신일본 제철은 포스코가 신일본 제철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고 신일본 제철은 포스코 지분의 5.04%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16년도에 기사를 보면 그 당시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16년부터 5% 미만으로 떨어져서 보고 의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분을 팔았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4에서 5% 사이에 포스코 지분을 신일본 제철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일본 제철과 포스코는 자본과 기술이 엮여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어 있는 강제징용 관련된 신일철 죽음 이 회사가 신일본 제철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 제철 신일본 신자를 빼고 일본 제철이라는 게 원래 명칭이고요 일본 제철이라는 이름으로 19년 4월에 바꾸기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신일본 제철이라는 회사는 태평양 전쟁이 끝나서 미국이 이제 전범 재벌 기업에 대한 분할 정책에 따라서 야하따, 후지, 일철, 기선, 사디마든 4개 사라 쪼개졌다가 70년대에 다시 합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년도에는 스미또모 금속까지도 합병해 가지고 신일철 죽음으로 이름이 바뀐 회사입니다 일본의 이제 철강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신일철 죽음은 포스코와 일정 지분을 교차 보유하면서 원자재 공동 구매 협상, 공동 연구 개발, 기술 교류를 하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황하고 있는 탄소산업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 이 회사는 미쓰비시, 일본 미쓰비시 회사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미쓰비시라는 것은 석유, 석탄, 응용, 과학 분야에 일본에서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회사입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것은 이름이 포스코 켬텍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요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로 바뀌었죠 포스코 케미칼이 13년도에 일본 미쓰비시와 합작으로 PMC텍이라는 공장을 만들어서 짐상코쿠스 생산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짐상코쿠스는 그 당시에 일본 미쓰비시와 미국의 코노코 필립스 등 3개국의 6개사만 제조하는 첨단 제품이다 일종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죠 이 짐상코쿠스 생산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공한 것은 포스코 케미칼이다 이 포스코 케미칼의 기술은 미쓰비시와 합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본도 합작이 됐죠 PMC텍에서 PMC텍의 주요 산업을 한번 보시면 폴타르를 이용해서 타르 중류를 해서 나프탈렌유 수출해서 흡수유 토킹을 해서 그레오소트유 그 다음에 이제 하솔을 통해서 침상코쿠스 아까 본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피치코쿠스 침상코쿠스는 전극봉 응극제 피치코쿠스는 흑연 이렇게 사용하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침상코쿠스 같은 경우에는 흑연 전극봉 아까 보셨죠 흑연 전극봉 이렇게 용광로에 사용되는 것 그 다음에 2차전지 전극제 그레핀 아까 보시면 미쓰비시 케미칼하고 독가이 카본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가 포스코 케미칼 PMC텍에서 이렇게 탄소 관련되어 있는 수주 계열화를 지금 만든 것 피치코쿠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태양광 관련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재련할 때 이용합니다 그리고 유분 기체 반응을 통해서 카본블랙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카본블랙은 타이어에 사용되는 중요한 제품 카본블랙은 배터리에도 일부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탄소 관련 사업을 설명 드린 이유가 흑연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응급제 응급함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응급제 함물질 관련 방송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핀을 이용한 배터리 관련 내용 기사가 최근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이 그래핀 배터리가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한지 알아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북한 경제 협력 관련해서 북한에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무연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탄소 업체 주식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포스트코케미칼 대주전자재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섬유 탄소나노튜브 관련된 산업도 분석해서 탄소 관련 산업에 대해서 전 영역에 걸쳐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이제 탄소섬유 탄소나노튜브 같은 첨단 소재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탄에서 코쿠스로 이어지는 철강 전극봉 관련 산업을 이해해야 향후에 미래에 이제 첨단 탄소 카본 산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만족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향후에 진행될 밧데리 응급할물질 관련 방송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